안녕하세요 레트로2입니다 PSN 무료게임 다운로드 1위게임 60명과 함께는 서바벌게임 폴가이즈 진행합니다 자 이제 플레이어를 찾는 중입니다 어 60명이 모두 모여야 게임을 시작하거든요 숫자 나오죠? 60명 중에 48명 지금 접속되어 있습니다 47명 계속 올라가죠? 자 50명 넘었습니다 59명 자 좀 있으면 시작하겠군요 자 60명 채워서 빨리 게임을 시작해보죠 아 60명이 안찾았는데요? 한 명만 더 와라 드디어 시작합니다 플레이어를 기다려준 중 자 게임은 매우 단순해요 점프 그리고 잡기 있고요 첫 번째 게임은 저 문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가짜문을 피하고 결승전에 도달하라 자 와 60명 다 모여있네요 엄청 많죠? 자 60명 중에서 살아남는 서바벌게임 자 시작합니다 저는 저 줄무늬 펭귄천생이네요 자 가봅시다 우르르 갑니다 자 어디로 갈 것인가 점프하고 그냥 아우성이네요 그냥 이야 자 또 달려갑시다 저는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저 화살표 보이시죠? 저 줄무늬 제가 저 줄무늬이고요 자 이쪽 길이군요 아유 비켜줘라 제발 아유 힘들다 자 가운데 길 자 빨리 뛰어나갑시다 이번 길 어딜까요? 오른쪽 길으로 갈까요? 오른쪽 길 자 오른쪽 길이 열려있네요 아 밀렸어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자 저 왼쪽 길이 제발 살아야됩니다 자 성공은 44명만 가능하죠? 자 우르르 자 꼬리지들 드디어 왔습니다 성공이 주차를 들어갈 것인가? 제발 자 3번째 겨우 성공하겠습니다 이야 좀만 늦었으면 죽었어요 라운드 종료 자 성진이 이체 16은 살아남겠죠? 50명 중에서 아 살아도 죽습니다 44명 성공 자 저는 44명 안에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라운드를 가능합니다 44명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다음 라운드는 랜덤으로 맵이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랜덤으로 나옵니다 자 두번째 게임은 게이트 크래쉬 자 플레이 방법 움직이는 문을 피하고 결승전에 도달하라 자 야 여기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44명에서 결승전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꾸린 점이고요 이게 44명 살아남아가지고 총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성공은 33명만 가능합니다 자 달려갑니다 살아 나갑니다 33명 안에 들어야 사는 거죠 이쪽으로 갈까요? 아하하 이런 젠장 자 오른쪽 가운데 달려갑니다 대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자 어디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가시죠 자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 살아남습니다 자 저한테 왼쪽은 왼쪽은 아니 오른쪽으로 갈래요 비켜! 자 야 사람들 너무 치열하죠 살아내거든요 탈기 위해서는 달려갑니다 자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입에 절해 그냥 자 비켜줘 제발 자 거의 성공한 사람들이 생기네요 성공 33명 중에 7명 8명 9명 막 누려가고 있죠 제발 33명 안에 들어야 됩니다 제발 야 26명의 성공입니다 두번째 라운드 성공했습니다 자 라운드 종료 야 힘들죠 자 성리 2016은 자 44명 중에서 떨어지고 33명 성공 33명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 33명이니까 아마 3분의 1 아마 3명 3팀에서 게임을 할 것 같은데요 오 세번째 게임은 팀전인가요? 아 에그 스크램블이라고 서로 알을 집어가지고 자기팀에 갖다 놓는 게임인데요 이거는 운빨이 좀 필요하고 어 팀전이 되게 중요해요 팀의 팀이 중요한데 아 요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 노란팀이에요 저 알을 자기팀에다가 안에 갖다 놔야 돼요 이건 혼자 사는게 아니라 3팀 중에서 9팀에다 놓는 거예요 노란팀은 지금 알을 빨리 갖다 놔야 돼요 위에 보시면 노란팀은 6개 파란팀은 3개 빨간팀은 12개 넘어가고 있죠 빨리 알을 차지해야 돼요 알을 많이 차지해서 팀이 이기게 되는데 이야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서로 싸우고 던지고 난리 났어요 자 알 제발 알 어딨냐 사랑을 잡을 수도 있고요 시간은 옆에 오른쪽 위에 있죠 1분 30초 1분 29초 노란팀은 12개 빨간팀은 17개 파란팀은 13개 남았습니다 13개 있죠 14개 아 저희 팀이 좀 꿀팁인데 빨간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빨간팀이 지금 17개 노란팀은 12개 시간은 이제 1분 15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가서 아래 가져가야겠어요 빨간팀 거를 올려 슬쩍합시다 자 아 빨간팀 비켜줘라 이야 3개 가지고 있습니다 알을 자 노란팀이 지금 지고 있는데 한팀은 떨어져야 돼요 무조건 4분 남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자 나갈 수가 없어요 빨간팀이 철통망어라고 있는 철통망어 그래서 야 알을 뺄 수가 없네요 철통망어하고 있어가지고 자 노란 빨간팀이 18개 노란팀이 11개 지금 노란팀이 이제 질 것 같아요 제가 노란팀인데 노란팀 것 알 9개 자 빨간팀 견주 나오고 있어요 24개 빨간팀 15개 자 노란팀은 8개 자 알가지 빨리 갑시다 제발 한개라도 도와줘야 돼 제발 비켜 비켜 이거 내 아리야 안 돼 아 좋습니다 다시 가서 잡아주고 제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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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이제 시간은 20초가 안 남았네요 18초 17초 16초 15초 아 저희 팀은 지금 아리 8개밖에 없어요 빨간팀은 24개 자 저희 팀은 7개 노란팀은 7개밖에 없고요 빨간팀은 25개 압도적이죠 노란 10초 2초 1초 드디어 게임 끝났습니다 실패네요 아 실패했네요 어쩔 수가 없죠 라운드 종료 어 성진 2016은 아마 떨어지겠죠 33명 생중생에서 아 떨어졌습니다 22명만 남았죠 22명에서 마지막 한 명까지 계속 게임이 진행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